오늘은 살짝 유튜브에서 핫한... 핫한... 핫한쪽 블로그를 해야 되나? 타 오우 베리 1탄으로 집게 되었습니다. 타 오우 베리 장... 장... 그... 타 오우 베리 2호 베리... 아니, 나 쪼? 아, 이제 된 야, 이거? 야, 꺼내려, 그거 빼라, 이거 하자 이게 진짜 하나 하나 다 안 돼! 누가 말을 꺼지고 누가 말을 꺼지고 아니, 야, 그 작은 그거 그거 공은 공은 진짜 타워 응, 행아 지금 품질 예 아니, 솔직히 그 타워필은 좀 어렵다고 하더라고 타워필은 타워필은 좀 어렵다고 하더라고 타워필은 그래도 타워필은 목표 음 이거 저 위에까지 어떻게 해야 돼? 몸이 진영에 맡긴 사람 있어서 그리고 이제 멈추게 해주세요 시간이 너무 짧아 그리고 아 아 아 나 처음이어서 떨어질 때 왜 진짜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왠지 내가 진짜 떨어지는 느낌 아 아 점프가 안 돼 점프가 안 된다고? 점프가 안 된다고? 점프가 안 된다고? 형은 계속 초록색 그 다음은 못 꺼졌어 다음 오버헬에서 한번 해보자 지금은 너무 못다 벌써 이거 두 명이 어떻게 깬 거야 우리도 좀 깨보자 아 벌써 한 50초 남았어요 왜 50초이냐면 어차피 시간이 2배 4배 속도여가지고 2배 속도가 아닌 2배 속도에 더 2배 속도인 4배 속도여가지고 벌써 50초에요 그치만은 떨어졌어요 타보헬은 아주 어이없 점프 네비여서 레이저에 한 번만 달려도 죽는다는 점 파란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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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쉬워도 이랬는데 아 질막하는 파란색 파란색 정답 정답입니다 근데 이거는 별로 쉬운데 뭐야 아니야 이거 겁나 어려운데 왜 이렇게 무서워 아 아 아 아 아 왜 이렇게 무서워 타오회 진짜 어렵지? 점프 넵이 쉽다는 건 아니야 타오회을 한번 해보면 점프 넵 쉬워 이러한 사람들 다 탈락한다고 그런데 장인들은 고수인 사람들은 진짜 잘하더라고요 타오회 유튜버? 그런 유튜버 있잖아요 그 유튜버가 특히 타오회을 잘해요 개발자가 한다면 할 수 없겠죠 개발자가 못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저는 우리한테 몇 개라고 시켜준 거예요 진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제발 여기 겨우 위로 올라왔다고 근데 왜 이렇게 쉬워 간이나 어떤 사람은 그냥 여기서 떨어져 겨울àng 옐로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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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드랑 옐로우 라바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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 ē금 ş声 어디서 오는데 메일이 다른거가 깨우 cone 네 그러 metres 같이 마제 있겠어 만나면은 좋은거고 나이스 다른데? 다른데 왜 이렇게 쉬워졌니 아 어떤사람이 전부 그거 높아지는거 아주 아주 멍에 멍이듯 왜 멍이듯이 있냐면 욕인거 같아서 개이듯 대신에 멍이듯 아주 이상해 재민이더라 나는 지금 무슨 초록색같은 무슨 징권다리를 만들어놨어 안녕하세요 저는 태조마을이에요 아 길 맞지마 이 주황색 별로 주황색이 싫단 말이야? 오렌지 싫다는 말이지 야 이거 쉬워? 일단은 이건 쉬워? 뭐? 쉽지 지금은 아니 이거 지금 여기 여기 안에 게임 초록색이 좀 형아 너야? 초록색이 좀 떨어졌어 분홍색은 겁나 쉬워 분홍색은 초보들도 깰 수 있을거 같은데 레이저 밟고 사망 안 돼 벌써 힘들게 왔는데 똥파리는 미끄러져 사망하였다고 합니다 미끄러져 사망 까지도 하니까 조심하세요 똥파리를 조심하라는게 아니라 이 타오회를 조심하세요 나는 쉬워요 쉬 쉬 쉬 쉬워 왜 죽었죠 레이저 못 봤군요 나 잘 봤어요 그러면 너 영상으로 촬영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나도 들어갔어 이제 이제 들어갔는데 도시 하나도 없네 없을 줄 알았어? 더 쉬워? 아닌 거 같은데 아까 전에는 얻은 사람이 이런 레이저 이런 망겜은 아니고요 타우웰 재밌으니까 한번 해보기를 바랍니다 재미없다고요? 타우웰 장인한테 좀 배워보세요 저도 지금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1화여가지고 1화여가지고 타우웰을 한번도 못 깨봤죠 옛날 때는 아주 쉬워서 깨봤지만 지금은 너무 어려워요 업데이트가 너무 잘되고 있어 너무 잘 죽고 있어 그니까 너무 잘 떨어지고 있어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너무 잘 죽고 있어 너무 잘 떨어지고 있어 너무 잘 잘하고 있어 가 아니라 잘 못하고 있는 거 같아요 여기서 떨어졌는데 나는 안 떨어졌어 안 떨어졌 안 떨어졌 안 떨어졌을까 안 떨어졌어 이런 망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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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임 망할 게임은 아니지만 진짜 나는 한국인 손 나 나 끝 유튜버로 확인하세요 저 유튜버 저 유튜버 아니 타우웰 유튜버는 아니지만 게임 유튜버입니다 게임 유튜버 게임 유튜버 하고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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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계속 우리 거기에 계속 승가이동 할꺼야 으 이번에 딱 한 번만 한다고 이런 나쁜 타올 사람들이 너무 하시네 이러겠다 으 으 아 그러면 이제 뭐 가요 영원히 누나가 아 그러니까 어울린 하 음 더 심내하며는 그 위에는 아스 오엄 나는 레기 한걸요 레기 한걸요 렐디 걸리네요 갑자기 걸려요 걸리면 내가 떨어져 걸림 진짜 떨어져 걸렸네 이렇게 된 이상 나는 어쩔 수 없이 나가는 아니야 여러분들 1화는 아쉽게도 여기서 마칩니다 그냥 영상 아니냐구요 깰 때까지 해야 돼 그렇게 하면 유비 포켓몬을 계속 죽고 있는데 뜬 뜬 뜬 어 야 어 잠깐만 이번엔 잘 되는데 이번엔 잘 돼 이번엔 잘 돼 어 이번에 잘 된다 뜬 뜬 뜬 뜬 아 이런 뜬 Dharma 뜬 드르 뜬 드르 뜬 아 뜬 뜬 뜬 뜬 이거 왜 안 보여 laure … 뚜 뚜 뚜 뚜 뚜 뜨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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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게하여 1번은 마무리됐다 꾸키영상 떼떼떼 다른 모드 떼떼떼 도넛 나 왠지 이상한데 그렇게 하여 또 여기서 22번이나 죽었다고 한다 엔딩은 뭐냐고요 . 인디